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랄 성신의 하이랄 탈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격을 하고 파티는 링크 아니다 임파 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폐야 폐 어디갔어 폐야 하이랄왕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걸로 한 다음에 데미지 10% 업 적에게 받는 데미지 10% 감소 이렇게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스펙 다시 올려주고 출격 가자 저게 고요한 공주 그 꽃이었나 그때 오 오 오 저게 고요한 공주 그 꽃이었나 저게 고요한 공주 그 꽃이었나 뭐하는 거지? 아 애들 단체로 워프시켜주는 건가? 그러면? 아 단체로 집결시켰구나! 아 개멋있다! 사신수! 와 대박이다! 야 얘네도 합류하니까 든든하네! 간다 고로! 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모시다 모시다 아 개멋있어 개멋있어 평온에 모였고 제르다 자 하이랄성으로 진군 작전 그런거 필요없어 그냥 다 돌진하는거야 그냥 싹 다 돌진하는거야 대재앙 하이랄왕국을 지키는 병기로써 배치된 갈디언이었으나 재앙간호는 이를 지배하여 자신의 천병으로 이용하였다 자 젤다가 다시 EMP만 써주면 뭐 가디언 한정 EMP 써주면 좋지 와 잠깐만 와 맵좀봐 와 장난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임파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로 보내고 하이랄왕국은 이쪽 와 와 와 진짜 멋있다 뭔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전투를 하니까 와 장난없는데 오 어디서 어디서 방망이를 휘둘려 찍어버리고 스메시 아우 후 찍어버리고 돌리고 딸려버리고 후 슛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링크는 너는 얘 잡으러 가고 인파 후르륵 후르륵 자 윈회수 피해주고 벽 어디서 달려들어 건방지게 자 오 다시 날려버리고 오케이 스메시 개구리 소환 자 다같이 개구리 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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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공격이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인파 같은 경우는 얘한테 가고 젤다 피하고 하나 둘 셋 얼음 얼음 빛을 봐라 오케이 얘도 컷 오케이 자 그러면 젤다 젤다는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주고 왕 모습 천안 주아 아 아 자 받아치기 오 와 왕이 진짜 너무 좋아 아 개삭인 것 같아 오케이 왕은 이쪽을 달리고 러쉬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길을 모아 이 자식이 폭탄이다 이 자식아 스메시 주아 그어버리고 자 링크는 이쪽으로 불타 자 그어 인회수 긁고 자 요 이쯤에서 폭탄 한번 날려 워호 긁고 그어 스메시 나이스 컷 가디언 마트를 좀 가고 링크 이쪽 터지고 자 비치화살로 빠르게 깨뚜려 말이야 오케이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왕쪽은 이미 뚫었네 그럼 왕이 왕은 저쪽으로 가 그리고 인파 인파가 먼저 도착했네 벌써 뚫었구나 링크 던져 어디서 하늘을 날아가려고 내 눈높 눈높이에 맞추란 말이야 이게 신수들 때문에 거점 먹기가 좀 쉽나보다 그냥 AI들이 알아서 밀어붙이고 있네 그러면은 가운데 애들은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젤단을 계속 밀고 나가고 아이고 모습 전환 모습 전환 모습 전환 오케이 컷 모습 전환 그어버리고 그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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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스메시 도끼로 찍어버리기 깡 오케이 컷 그리고 왕은 계속 달려 예 터져라 오우 잠깐만 뭔 데미지야 스매시 뚫어 빛의 화살을 받아라 오케이 피해두고 러시 자 계속 때려 락 락 걸어버리고 이야 마지막 스패시 오케이 컷 바꿔주고 문이 열리나 이제 가눈 어 잠깐만 뭐야 아 무슨 방 방어막 세운 건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원념의 꽁꽁 록은 뭐야 우와 뭐야 잠깐만 일단은 젤다가 여기 가운데 막고 있어봐 그리고 인파는 여기 먹고 젤다는 앞으로 나가 그리고 왕은 계속 싸우고 왕은 계속 싸우고 있어 봐 지금 모숲 전환 모숲 전환 모숲 전환 피해주고 러시 스메시 꽤 뚫어 러시 락 터트려 컷 얘 컷했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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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콘 아이고 꽁꽁 꽁꽁 오케이 컷 모습 전환 스메시 때려 나이스 오케이 얘네 끝났고 그러면 여기 기지로 가고 링크 너는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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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를 쓰러트렸는데도 장벽이 남아있어 약해진 것 같지만 러시 러시 불어 불어 락 넷 젤다는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라고? 그럼 너 절로 가 인파는 어딨어 인파 기지로 기지로 스메시 오케이 얘는 이제 껌이지 자 그러면은 왕으로 다시 바꾸고 잠깐만 우리 기지 쪽에 애들이 좀 와있는데 링크가 이쪽으로 내려와주고 인파는 계속 가고 있고 젤단 계속 가고 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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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 와 진짜 하이랄왕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미쳤다 오케이 컷 자 여기서 궁 한번 날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스메시 코아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게 차례 링크를 이쪽으로 보내고 왕을 좀 후퇴시켜서 여기로 보내 젤다는 여기 보내 인파는 바꿔 지금 긁고 긁어 자 여기서 궁 한번 날려줘 뻥 뻥이요 애들 어딨니 우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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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는 그냥 일반 공격으로 이렇게만 해도 이게 애들이 뭐가 많으니까 와 와 진짜 너무 좋다 어디서 방패를 세워 스메시 스메시 밟아주고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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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궁 한번 날려주고 하나 둘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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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표창 날리기 그리고 궁 한번 날려주고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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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여호 잡 두꺼비 소환 데미지 주는거 맞아? 자 오케이 스메시 스메시 끝장 내버려 오케이 자 얘까지 얘까지 해치워 아이고 폭탄 오케이 얘 날려버리고 이쯤에서 왕 한번 우리 기지를 지켜야지 찍어버려 나이스 오 쭈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콤보 계속 이어지고 락 걸면은 너는 끝장이다 찌르기 오케이 오케이 자 6쯤에서 링크 자 일단 궁 먼저 바꿔봐 우후 으아 아이고 스메시 이 정도 끝장내지 바로 눈깔 찔려버리기 제압 성공 됐나 크 와 걷어냈어 나이스 으쌰 오 링크 어디갔어 뭐야 왜 그래 주변 왜이래 왜이래 왜왜왜왜왜 붉은달! 와... 하필이면 붉은달이야? 와... 최악이다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잘 생각하자 목표가 지금 어떻게 돼 그러면은 전장정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와... 그래 이렇게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었어 자 링크가 그러면 여기 링크가 여기 버텨주고 임파가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하고 임파가 이쪽으로 젤다는 여기 평원 왕은 이쪽으로 오케 달리자 와... 와... 하필 왜 진짜 그... 그 타이밍이 이렇게 됐냐 어디... 어디서... 어디서 뭔가를 끊으려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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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돌리고... 오케... 오케... 찍어... 찍어... 돌리고... 날려... 자... 으아... 와 긁고 긁고 잠깐 여기서 오케이 일단은 얼리고 봐 스메시 날리고 얘도 와 진짜 이 타이밍에 긁고 긁고 그래 뭔가 너무 쉽다 했어 러쉬 자 일단 궁 한번 날려주고 터뜨려 오케이 컷 긁고 긁고 잉 걸고 긁고 긁고 오케이 아 긁고 긁고 이쯤에서 궁 터뜨려 터뜨려 아 겁나 잘 버티네 오케이 오케이 격파 오케이 굿 그러면 얘가 어디로 지원해주면 되냐 일단 이쪽으로 가 그리고 왕 불 불 오케이 스메시 오케이 일단 귀찮은 얘 먼저 자 불 자 불 돌리고 모습 전환해서 스메시 날려버리고 모습 전환 하나 둘 셋 찍고 모습 전환 날리고 자 2점에서 궁 한번 날리고 와 진짜 꿍꿍으로 데미지 진짜 안 들어간다 오케이 컷 투 터뜨려 아 이런 맥시 찍어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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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은 다시 이쪽으로 가주고 젤다 이거 세워주고 일단 궁 한번 날릴까 귀찮은 녀석들 다 없애버려 와 가운데 애들 겁나 많다 오케이 터뜨리고 얘는 스메시 자 링크는 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니 링크 이쪽으로 가 오케이 컷 와 반사 구웅 오케이 한 마리 컷 됐고 오케이 한 마리 또 컷 됐고 아 확실히 얘가 세지긴 했다 그전에는 좀 변칙성도 많고 해가지고 좀 조종하기 힘들었는데 와 확실히 좋다 찍고 찍고 돌리고 우우 찍고 스메시 오케이 나이스 이쪽에 한 마리 남았다 넌 죽었어 너 왕따니 널 널 지켜준 얘가 하나 없구나 피해주고 러쉬 스메시 오케이 꽤 뚫어 자 인파 궁 빵이야 자 이쯤에서 젤다로 아 젤다란다 링크로 다시 돌아와서 돌리고 막아버리고 찍어버리고 스메시 쫘악 나이스 다 된거지 또 부활했어 와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몇 번을 몇 번을 부활할거야 몇 번을 몇 번을 에라이씨 궁 그어 메시 그어버리고 자 인파가 이쪽으로 가고 왕이 가는게 낫겠다 요거는 가면서 가는 도중에 애들 가고 있을 동안에 궁 게이지 좀 채우자 인파 아 아까전에 다 끝난줄 알고 궁 그냥 썼는데 긋고 그어버리고 인 하나 더 쓰르륵 자 개구리 소환 아이고 피해주고 러쉬 메시 우후 자 이제 왕인가 아 왕을 발로 걷어차버리네 이 건방진 녀석 참결국 시키도록 하지 오 참격 아 아 컷 굿 자 이제 된거지 다 죽인거지 원념의 라인을 와 이건 개빡세겠다 아이씨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인파가 일로 갈 수 있네 여기로 들어가고 젤다 여기 왕도 여기 그 사이에 나는 라이넬한테 직진 간다 가자 와 얘는 빡세겠다 우우 우우 러쉬 아이고 아프다 우우 돌리고 찌르고 스매시 그어버리고 못피했나 러쉬 찍어버리고 벽 세우기 찍어 스매시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오 엄마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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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라 야 입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입 입 입 어디서 불을 되 뿜으려고 우우 와 진짜 빡세다 하하하하하하 와 하이라이트 하란전 그래도 빅토리 아 나이스 개빡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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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á